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세상이 사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참 잘난치 않은 사람 세상의 진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참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반도체라든지 옛날에 뿌려놓은 씨앗을 가지고 수확이 풍성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일찍부터 이 소위 흥망성세 흥하고 망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함께 리뷰를 해보기 바랍니다 167년이나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은행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하면 신용의 그야말로 간판급 스타 국가지 않습니까 왜 망했을까 이 망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판단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죠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회사 이름 사장 이름 잘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세계화될 이야기인 거죠 가장이 잘못하게 되면 가족이 이런 거리로 내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잘난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를 하기 힘들거든요 세상이 이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으름판을 걷는 것 같은데 그 살으름판을 걷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것 사업을 한다는 것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다 현재가 아니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디디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들 동전의 뭐하고 양면입니까 위험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과 함께 가는 거죠 그 리스크를 관리를 못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삶 자체가 아슬아슬한 그 자체다 받아들이게 되면 머리를 빳빳아 세우고 좀 잘나간다고 폼 잡고 고함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 소위 흥하고 망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오래됐습니다 이 왼쪽 책이 천여작 제가 작가로서 맨 처음 썼던 책입니다 연구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좀 이게 혁신감입니다 혁신감 털을 깨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상업용으로 책을 못 냈습니다 그때 이런 책을 내가지고 징계될 뻔한 책이 왼쪽에 있는 한국기업 헝망사입니다 1993년 작품입니다 제가 3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항상 털을 깨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했죠 항상 평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4.15 끝나고 나서 다 꽁무니 빼더라도 제가 우직하게 한 3년 정도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타고난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털을 깨고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게 이런 93년도에 나왔던 한국기업 헝망사는 책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오른쪽이 41살에 썼던 왼쪽은 33살에 썼던 오른쪽이 41살에 썼던 것이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기업 헝망사입니다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까 인생 초년부터 헝하는 일 망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골로 가면은 가장이 잘못하면은 가족을 고생을 시키고 사장이 잘못하면은 회사를 몰락시키고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걸어가면서 삶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잘 놓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중요한 동력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왼쪽은 외환위기 이전에 망한 기업들 이야기고 오른쪽은 외환위기 때 그냥 사라진 17개 기업들 이야기인 겁니다 갖다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폼 잡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167년이나 되는 투자업계의 명문 가문에 해당하는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한 방에 가버렸냐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한 에란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가 아주 정리를 잘했네요 동아일보의 심청 기자 기사입니다 아주 잘 썼네요 이런 이메일 제공하게 되면 딥스토리라는 그런 걸 받아볼 수 있는데 167년 된 은행이 32억 3천만 달러 4조 원에 그냥 헐값을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좋은 스토리지만 아무것도 보장을 하는 게 없는 거죠 우리 기업이 50년이 됐고 100년이 됐다는 이야기는 좋은 스토리지만 또 잘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판단착오가 굉장히 많았네요 판단착오가 연거프 여러분 이어지면서 항해를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배가 움직이더라도 파도 하나의 배가 전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 투 쓰리 할 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삼각파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가 여러분들입니다 5년치 주가를 보니까 2021년도로 기점에서 계속 내려왔네요 주가가 이 크레딧 스위스가 주가가 마지막에는 한 17불 같은 주가가 92센터가 떨어져서 결국 문을 닫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2021년도로 기점에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네요 2021년도 여러분들 이래 해봐야 기본적으로 한 2년 만에 회사가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첫 번째 패착이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를 잘못했네요 이게 그린실 캡터라고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가 있는데 영국의 핀테크 업체를 확실히 밀었던 모양입니다 그린실의 자산유동화 정권에 투자하는 공급망 금융펀드를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 이 회사가 2021년 3월 8일에 파산했고 이걸로 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 이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두 번째 여러분 사건이 한국계 여러분들 빌황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케고스 마진콜이라 해가지고 자기 돈 100억 달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빌린 돈 500억 달러를 가지고 5배 10배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하던 아케고스가 주가라고는 마진콜을 맞았고 결국 디폴트를 순하게 됐죠 이때 다른 데는 다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가 빠졌는데 cs가 의용부용하다가 가장 많은 돈 55억 달러의 손실을 받습니다 투자은행이라는 것이 자산관리하고 그리고 투자은행이 cs를 뜻받치는 핵심 사업인데 두 개 다 크게 사고를 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10월달에 트위터와 그 다음 투자자들의 모임인 투자자들의 이제 여러분들 커뮤니티인 레디토론방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직전이라는 루머가 쏟아졌고 cs는 아마도 파산할 겁니다라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트윗이 한순간에 전 세계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겁나죠 외환위기 때 여러분들 국내 대표적인 한 그룹도 여러분들 몰락하게 된 것이 보고서 하나가 여러분들 크게 경종을 울렸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서를 썼던 데가 노무라 정권이죠 어디어디에 위기의 경범이 울렸다 이제 돈을 다 인출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제 이게 겹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두 개가 대표적인 회사니까 이 스위스 트리의 본사가 마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비에스하고 크레딧 스위스하고 이렇게 양쪽에 마주보는 거죠 스위스가 참 잘 사는 나라죠 유럽에서도 가장 아마 소득이 높은 나라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뭐죠 예금고가 줄어든 겁니다 소셜미디어 폭풍으로 10%가량의 고객들이 CS를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그랬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예금장고가 4분기에만 37%나 줄어들었던 거죠 이미 뭐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뭐 뱅클런처럼 이제 급속하게 돈을 빼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악재들이 계속 겹친 거죠 여기다 이제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지분율 규제 때문에 CS의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구제금융을 여러분 71조나 퍼붓고 진급하게 여러분들 유비에스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나 뭐 팔을 비틀었겠죠 금융당국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제 요지는 그냥 한방에 가죠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하고 여러분들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더 리스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크레딧 스위스 167년의 이런 역사를 다 적고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책을 다 넘겨가 다음 주에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을 따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은 그야말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책도 구매해 주시고 또 형편이 되시면 몇 건 정도 더 구매해서 지인들이나 아니면 유관단체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판매 실적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의 참정권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 책을 4권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렇게 한번 성원을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지방선거를 다룬 5권 6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6월 달에는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2022년 교육감선거하고 2018년 교육감선거를 완전히 그냥 해부한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제목은 2020년 교육감선거 를 다뤘지만 내부에 2018년까지 함께 다뤘 그렇게 한 7권 정도가 지금 출간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응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